여자친구의 해시태그는 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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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져서 꽈당이 아니야 넘어져서 다시 일어났기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지? 야! 여자친구 꽈당 영상 천만 뷰 기록 미국 타임즈 세계적인 언론사 꽈당 영상 소개했지 그때 기사 제목이 뭐였어? 이 비디오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듯 계속 일어나라는 용기를 출 것이다 여자친구라는 팀 이름 무슨 뜻이야? 남자들에게는 여자친구 여자들에게는 친한 친구 제일 궁금한 건 그룹의 리더 여자친구의 리더는 누구? 내가 바로 리더소 팀의 황희 미희를 맡고 있지 맡고 있지 소원을 불면 이루어주는 지니 너의 소원을 말해봐 말해봐 너는 달등신 미녀 너의 모델 워킹 보는 게 소원이지 모델모델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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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예쁜 은하의 자기소개 들어보자! 나는 입덕 요정 은하! 나는 종달새! 깨꼬리 목소리 가졌지! 나의 단받은 신의 한숨! 이제 경신하고 있지! 여기 메인 보컬은 누구? 내가 바로 메인 보컬 유투! 나는 여자친구 길쌍에 귀가 넘치지! 그만 넘치는게 아니라 얼굴이 예쁘지! 내가 좋아하는 엄지 엄지 공주의 자기소개 타임! 나는 팀의 귀염두기 마스코트 엄지! 내 볼살의 대교 주머니! 애교가 가장 들어있어요! 잘 빠진 애교 없었다! 이번 역은 신사! 신사 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This dub is 신사! 신사! 진짜 내릴 뻔했어! 이걸로 내릴 뻔했지! 신비의 신비로운 자기소개 타임! 나는 신비! S-I-N-D! 춤에서 춤과 반전 매력 맞고 있지! 타이틀 곡은 여름 향기 물씬 청량감 넘치지! 여자친구 소녀 감수 여전하지 중독성 익지! 나를 향한 믿음에 귀를 기울이면! 여자친구 신공 귀를 기울이면! 상큼한 여름에 어울리는 멜로디! 너희는 중독할 거야! 아빠 놔드려!